우리 시습 환경을 갖췄으니까 이제 Express를 사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지금까지 잘 쓰다가 좀 더 규모 있게, 보다 안전하게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쳐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프레임워크를 도입할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검색을 해서 어떤 프레임워크가 제일 인기가 있는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겠죠 그렇게 했더니 현 시점에서는 Express가 나왔다고 칩시다 현재는 실제 그렇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홈페이지가 나왔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각자 자신의 언어에 맞는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화면을 보면 여기에 Express라고 하는 이 도구를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npm install express save 그럼 저걸 보고 일단 Express를 설치를 하는 거죠 해봅시다 npm install express save 이렇게 하면 패키지 매니저인 npm을 이용해서 Express라고 하는 모듈을 우리의 로컬에 save 저장하는 거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node modules 안에 잠시 후에 엄청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중에서 누구죠? Express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제 저걸 쓰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getting started 라고 되어 있는 것 안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설치를 하라는 얘기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걸 본 다음에 할로워드를 딱 보면은 어떻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그 아웃풋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코드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Express는 모듈이니까 require를 통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main.js 파일을 여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코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쓰지 않을 건데 참고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체를 주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주석 처리를 했고요 위쪽에다가 이제 그 Express 버전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해나가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헬로워드를 화면에 출력하는 예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카피해서 이 위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됐죠 그 다음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접속해 보는 거예요 localhost 3000번 엔터 쳤을 때 헬로월드가 뜨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접속이 된 거고요 만약에 뜨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PM2를 프로세스 매니저로 쓰고 있기 때문에 PM2 로그를 통해서 혹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전 여기서 영상 끊고 다음 영상에서 여기 있는 이 코드의 의미를 익숙해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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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